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산시 조찬 기도회 및 선출직 공무원 취임 감사 예배를 19일 부전교회에서 드렸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기총 직전 회장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백성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,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이 취임 인사를 하고 부산과 민족,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